권협아, 혹시 커피 좀 부탁해도 될까? 아, 그럴까요? 저희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. 네. 방금 나와가지고 몇 개 안 팔렸어. 곧 팔리겠지, 뭐. 힘들지 않아? 아니, 뭐 힘들기는. 직접 나와서 해보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. 좋아. 진작 이럴 걸 그랬어. 그렇구나. 아, 그 형섭이한테 들었는데 디자인 다시 한다며? 어, 그렇게 됐어. 아. 저 친구랑 일하는 건가? 어? 어. 멋있네, 저 친구. 그... 뭐, 잘... 돼가고 있는 그런 건가?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후배야. 성우아, 우리 다음에... 누나, 커피 사왔어요. 아, 고마워. 아, 잘 모르시는구나. 성우아기 아메리카노 못 마시는데. 내가 바닐라라떼 다시 사올까? 어, 아니에요. 제가 다시 사올게요. 아니야, 괜찮아. 괜찮아? 진짜 괜찮아. 우리 이제 갈까? 어, 네. 그럼 저희 가볼게요, 이제. 아, 네. 성우아기 아메리카노 못 마시는데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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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욱아. 또 보자. 스트립 패션 H2 시즌 세일입니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? 뭐야. 눈물까지 흘려요? 다음엔 꼭 실험 넣어줄게요. 아니야. 내가 제대로 말 안 했잖아. 너 지금 나 아메리카노 못 마신다고 표현한 거지? 그러게요 커피 쓰다 구운 사람 처음 봐요? 야 이삿짐 차 보다 늦겠다 얼른 갈게요 간지럽힌다 간지럽힐까?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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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 못 말이야 진짜 빨리 먹고 출발하자 가랬어? 맛있겠다 가자 일어나 에휴 진짜 자 어 어 어 아 아 짜증나 너와 헤어진 지 3개월 여전히 너의 꿈을 꾸고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맨날 피곤하다고 빌빌거리지 말고 카레 해놨으니까 아침 챙겨 먹어 응 권협아 나 교체에 부자재 좀 구입하느라 괜히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처음에 아쉬웠던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내성이 안 차기도 하고 시간 맞춰서 갈게 걱정하지마 그런 걱정 안 해요 조심히 와요 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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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? 만약 현성이와 다시 시작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?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오늘 날 왜 깼어 소주가 쓰지 달어? 아 아파 아 아 아파 기집애가 술은 누가 그렇게 마시래 아 나 이거 오늘 이렇게 처음 마셨어 진짜야 너 이러려고 나가서 탄다고 그랬지? 아니야 아 뭐라도 좀 내놓고 마셔 아 알지도 못하고 손 드럽게 매고 하여간 예쁘다 예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싫었던 것만 생각하자. 싫었던 거. 그래. 솔직히 몇 분 하지도 않고 끝나자마자 옆에서 퍼즐러 자는 남자친구 이불까지 덮어주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. 뭐야? 아... 뭐 하는 거야? 왜 앉아? 앉으면 간지럽해야지. 하지 마. 하지 마. 너가 먼저 했지. 안 했어. 그 머리만 해도 그래. 그렇게 지저분한 머리 좋아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다고? 단정하게 잘해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안 듣고. 귀여워. 아재 개그 좋아하고 유치하고 여자친구보다 축구가 더 먼저고. 골랐어.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걷지? 야 이거 해줘야 돼. 이거 해줘야 돼. 네? 나 따라해. 따라해. 따라해야 돼. 이거 해야 돼. 싫었던 거 적으려고 한 건데. 싫었던 거 적으려고 한 건데. 자줌나. 안 되겠다. 사진부터 지우자. 뭐가 이렇게 많아. 뭐가 이렇게 많아. 우리 정말 서로 좋아했었구나.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구나. 기억이 난다. 그때 했던 대화까지. 이게 뭐야? 진짜 너무 예쁘다. 앞으로 매년 기념일마다 사줄게. 그 다음에 또는 계속 티와 함께. 좀 더 먹으면 안 되 depths. 그래. 어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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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위이 위이 하아 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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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 술을 왜 먹어가지고 미친놈 진상들아 나 이제 술 안먹네 미친놈 여보세요 야 안성우 안 힘드냐 보고싶어 보고싶다고 야 그리고 너 너무한거 아니냐 야 우리가 만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헤어져 진짜 나 힘들어 나 힘들다고 한성우 연결이 되실 때 암정산상으로 연결이 되세요 비이스리오 통하려감 스테인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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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